개성있는 캐릭터 디자인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기존 학생들 그림을 설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러프도 같이 짜오게 되는데 러프는 진짜 러프에도 좋아요. 오리, 시골소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무리 설정이 중요 중요하다 하더라도 일단 설정을 짜보고 거기에서 이야기에서 컨셉을 확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구상을 먼저 해놓지 않으면 그냥 백지공포증이라고 하죠 처음에 그 어떤 설정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구상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먼저 짜게 시키고 거기서 컨셉 러프를 처음에는 못 그려도 좋으니까 간단하게라도 구상을 시각화시키고 그거를 점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를 구상한다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그림을 예로 들면 얘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기획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그런 다크헬프거든요 1족의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떠돌이 게다가 혼자 다니고 자기 1족의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면은 떠돌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후드라든지 목도리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겠고 혼자 돌아다니니까 경장갑을 입어야겠고 그리고 1족의 복수라든지 이런 걸 꿈꾸는 캐릭터들은 굉장히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상을 할 때 쉽게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냥 처음부터 아 나는 엘프를 그려야지 엘픈데 백발이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역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보다 외를 먼저 생각을 하면은 그림을 조금 더 쉽게 구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의 힘을 가진 캐릭터들이 인상에도 영향을 주고 복장에도 영향을 주고 무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야기의 힘을 가진 캐릭터가 구매 욕구를 자극하게 되고 상품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중에 막히거나 잘 이미지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화 하나요? 저는 레퍼런스 참고를 추천드립니다 레퍼런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료를 말하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웬만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잘 참고를 안 하세요 제 그림에 있어서도 여러 사람 화풍을 참고하기도 하고 당연히 자료 참고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자료 참고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그림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해요 복장 참고, 인상에 대한 참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는 자료 참고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 데 있어서 아주 간단한 SD 캐릭터를 창조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는 깔아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나 이제 그림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취준생들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수의 자료를 참고를 하게 돼요 저는 그게 가장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림의 프로로 넘어가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 내가 내 머릿속에서 그림을 끄집어 낸다라는 거에 너무 속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만 하더라도 얘를 창조함에 있어서 그거를 트레이싱해서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말고도 자료가 꽤 많은데 수많은 자료들을 참고하기 마련이죠 근데 여기서 뭐 헤어스타일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날카로운 인상들을 영향받아서 가져온다든가 이 친구도 원래 처음에 제가 진행했던 걸 보면은 구상했던 것과 많이 다르거든요 처음 러프에서는 다양한 러프를 치면서 이 정도까지 진행을 했다가 저도 막혔죠 이미지화를 하다가 막혔는데 막히는 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운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 아니면은 얘 설정이 23살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뼈아픈 일이긴 하지만 스케치를 다시 따야죠 그리고 이미지화 하라는 데 있어서 저는 포즈를 직접 그린 데서 재미를 느끼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포즈도 당연히 참고를 해야죠 포즈 참고 따로 인상 참고 따로 복식에 대한 거 따로 그래서 막혔을 때도 저도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서 레퍼런스들을 보면서 얘를 조금씩 더 튜닝을 해나가는 거죠 포즈에서부터 인상도 처음에는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포즈는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선을 따고 진행을 한 건데 보시면은 처음 인상과 매우 다르잖아요 여기서 막힌 거죠 저도 뭔가 내가 원하는 화풍이 아닌데 조금 더 성격이 얘가 차갑고 조금 더 새침대기 같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제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는 거죠 처음 구상한 이미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수정하면서 처음 구상한 거 달라져도 완성도가 올라가는 게 더 우선일까요? 처음 구상한 이미지도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얘의 기본 결이 여기에서부터 쭉 기본 코어 포즈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처음 구상한 이미지에서 얘가 굉장히 뭔가 단단히 결심을 한 표정으로 앞에 있는 애를 뭐 작살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칼을 뽑고 있는 것 그 기본 코어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내가 구상할 때 핵심으로 생각했던 이 캐릭터성의 중점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진행이 되면서 디자인도 좀 더 구체화되고 여기는 뭔가 뒤에 망토가 펄럽였으면 좋겠어 근데 이 망토가 커다란 장포는 또 아니고 반 망토 정도 되는 케이프로 구상을 했죠 근데 세부 디자인들은 그림에서 점점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구상한 이미지도 중요하고 부분 부분들은 달라지면서 수정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완성도는 원래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본 코어는 변하지 않는 거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읽습니다 읽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